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샘터사에서 출판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하면서 정확한 정보나 좀 더 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은 흔적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좀 이 부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이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제 자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식단 영상 보러 가실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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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매운 치즈 치즈 생각보다도 안되면 가위를 넣고 식구도 듬뿍 스푼 계란 아르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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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캣닢 보컬장. 소금을 많이 넣어 줬어요. 밥을 잘 흔들어 줬어요. 밥을 좀 넣어줬어요. 밥을 넣어서 먹으러 왔어요. 밥을 넣어서 반죽을 잘 넣었어요. 고춧가루 볶음밥 양파 계란 양파 양파 요 양파 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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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에 양념을 볶아줍니다. 그릇에 물을 볶아줍니다. 물을 볶아줍니다. 물을 볶아줍니다. 소금을 볶아줍니다. 소금을 볶아줍니다. 고소한 물. 대략 1분정도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양념에 넣고 물을 넣어줘 물을 넣어줄게요. 1.2k 3.2k 3.1k 3.3k 1.5k 1.5k 3.4k 비닐 소스 모짜렐라 치즈 소스 고구마 손질 고구마 치즈 이건 엄마가 휴가 가면서 만들어주고 가신 숙주나물이라서 이렇게 먹도록 할게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곳은 내가 이곳에 이곳은 이곳이 이곳을 이곳은 이곳에 어묵 고추 쌀기름 감자 쌀기 빨간색 히트 양파 쌀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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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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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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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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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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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냄비 생크림 물 오징어 모짜렐라 고구마 고구마 양파 참기름 소금 풍믈이 설탕 대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야 뭐야. 와우. 나온거야. 으으음. 으음. 부터 굴리보다 이렇게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저거. 저거 신세계가 쓰리냐? 응. 한복 비싸. 으음. 안녕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